안녕하세요 전당파자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저도 어제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사격 갔다가 또 집에 오는 길에 잠깐 낚시 낚시 하겠다고 들렸다가 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처음으로 만져보는 건데요 터키에서 만든 G-FORCE ARMS 에서 만든 LVR 410 그러니까 그 랩액션 산탄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410 게이지 고요 어 제가 그러고보니까 그 산탄을 안 가지고 왔네 가져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었어요 어 요거는 410 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랩액션 산탄총에 사용되는 게 410 게이지 거든요 요게 2.5인치가 있고 이렇게 3인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9발이 장전된다 그러는데 아마 2.5인치 요걸 얘기할 것 같아요 3인치는 조금 몇 개 안 들어가겠죠 아마 7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20 게이지 그러니까 토니 게이지 고요 요게 16 게이지 그 다음에 요게 12 게이지 그리고 요거는 10 게이지 에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산탄이 요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럼 물론 좀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냥 사이즈만 보기에는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 현재 요 레브 액션에 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요거 그 전장을 소개하자면요 전장이 요게 42.5인치 조금 긴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8.8cm 되고요 일반 레브 액션과 뭐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작동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니 아니 그 탄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총렬의 길이는 24인치 에요 그러니까 요게 9발이 장전되고요 또 20인치 짜리 그러니까 조금 짧은 거 이렇게 조금 한 4인치 짧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7발이 장전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왜냐하면 텅 비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볼 때 이거 총렬이지 그냥 그렇게 썩 두껍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6.4 파운드 고 무게는 2.9kg 이에요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터키에서 나오는 총들이 참 많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겠죠 똑같이 그냥 레브 액션은 똑같이 똑같거든요 장 방아쇠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오 제법 묵직한데요 아마 한 6파운드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안 해봤으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가능할지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잡아 줘야 되거든요 왜냐 안 잡아주면 여기 요 부분에 요게 지금 그 세이프티 같은 거거든요 요걸 눌러줘야 방아쇠가 당겨지나 그럴 거에요 아마 안 하면은 이게 안 당겨질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그 안전장치 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잡아줘야만이 방아쇠가 당겨지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5파운드 12온스 제가 뭐 비슷하게 근처는 같네요 2.61kg 그러니까 방아쇠가 생각보다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차이가 있네요 일반 그 소총들은 좀 방아쇠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인데 그 보통 제가 410 이거 3탄총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라우스 헌팅을 가지고 그라우스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 까툴이 있죠 장기와 까툴이 있듯이 그 까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사용할 때 많이 그 410 게이지를 사용하더라구요 오케이 오늘 저는 또 처음으로 만져보는 터키산 지포스 LVR 그러니까 레벌 410 그러니까 3탄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